.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. 어떤 거냐면 대선 때 영상을 찍으셨는데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셨는데 안 됐어요.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. 핑계를 대자면 이재명 씨가 직접 오셔서 카드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의 핑계고 일단은 틀렸어요. 틀렸는데 그럼 그거를 두려워하면 그 점사를 보는 거에 대한 거를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두려워하면 무당을 하지 말아야 되고 유튜브를 찍지 말아야죠. 저는 그 영상 저 틀린 영상 내리지 마세요. 꼭 지켜 그거 그냥 놔두세요. 용무TV는 절대 안 내립니다. 제가 그거에 대한 지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백일기도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좀 해석해졌죠. 그러니까 열심히 아마 제가 아직 애동이라서 아마 그것까지 못 본 것 같아.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내가 윤석열하고 이재명 씨만 봤잖아. 내가 안철수 님을 못 봤어. 안철수 님이 이쪽으로 간다는 것만 봤으면 아 판도가 틀려졌겠구나 하고 답이 나왔으면 지금 이렇게 욕을 안 먹고 있겠죠. 근데 또 하나 또 하나 있다면 아직 남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? 어떤 거요? 이재명 씨 검 블랙 카드가 떴고 감옥 가는 감옥이 보인다 말씀드렸습니다. 자 아직 시간이 더 두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절대 그 영상을 내리지면 안 되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두고 봐요. 만약 그거가 그거까지 말해서 틀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그러면 300일 기도 들어가면 되겠네. 기도 들어가서 신령님 잘못했네요. 신령님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잘못 해석했나 봅니다 하고 저 그냥 300일 기도 들어가면 됩니다. 아 300일 기도? 네. 책임 줘야죠. 일단 그 검은색 카드가 그때 그때 당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검은색 카드가 떠갖고 감옥 간다고 했었나? 검은색 카드에다가 그게 안 좋은 기운이고 하나 이렇게 그물에 막 묶여있는 카드가 떴거든. 네. 네.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인데 그물이어서 나는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아 그럼 감옥을 가나?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. 제 그걸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지켜보면 알겠죠. 뭐 하담 지금은 100일 기도인데 만약에 뒤에 거까지 틀리면 큰일 났어요. 1년 내내 기도만 하다가 살 것 같아요. 그래도 제 덕분에 아니 제 덕분은 아니지 참. 그래도 윤석열 씨가 되는 바람에 제가 제가 아니지만 윤석열 씨가 용군 TV를 살렸고 그리고 또 저희 신아버지를 살리셨습니다. 그것만 해도 저는 반족합니다. 저는 틀렸어도 만약에 제가 맞췄고 만약에 이재명 씨가 됐으면 이 용군 사장님하고 저희 신아버지 둘이서 이민같이 이민 비행기 피하러 보고 계시지 않으실까요? 차라리 제가 틀린 게 낫지 않겠습니까? 저도 기도했습니다. 네. 아무튼 그 그거를 일단 이제 다 끝났어요. 대선이 다 끝났는데 지금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다 내려갔어요. 아 틀린 거? 네 틀린 거에 대해서 아니 틀릴 수도 있어요.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선생님한테 틀렸다고 해서 영상들을 다 내려 버리더라고 그건 아니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거는 책임을 져야죠. 근데 제가 이거 찍을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이거 선생님 이거 박취된다. 박취돼요. 그러니까 잘 점사 봐라.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박취를 시켜놓습니다. 네 박취를 시켜놓으시고 일단 선생님은 틀리긴 했는데 기도를 더 하신다니까 대통령을 못 맞힌 무당으로써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. 그래서 제 능력을 높여서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? 저는 그래요. 만약에 그런 건 내가 한마디 한마디에 이런 게 물론 문제가 돼서 타격이 오긴 왔지만 그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흔들리지는 않아요. 내가 한 번 내가 본 건 분명히 그렇게 그렇게 나왔었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겁니다. 안철수 씨가 우는 데가 좋아하나 봐.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 보게. 그게 하냐. 근데 물어볼 때 안철수 씨까지 넣어줄 거야. 그렇지 그렇지.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까지 넣었으면 그러면 내가 안철수님이 일로 간다 하세요.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안철수님까지는 못 봤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무튼 알겠어요 선생님. 일단 보자고. 네 봐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봐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